너 이거 보면 맨날 지졌잖아 냄새 다 맡아 아 무는 건 아니야 그건 안 돼 다 봤어? 우리 스타벌 쪽은 이제 몰랐지 그치? 안 돼 인형은 인형은 하는 거 아냐 옳지? 옳지 척하다 잘했어 잘했어요 잘했네 탐색 끝났어? 옳지 그래 나 뭐 세워 봐줘 눌러서 옆에 거기 말고 위쪽에 아니 손잡이 쪽 그거를 아니 거기 눌러 그 위에 그 오빠 왼쪽에 보면 누르는 거 있지? 아 양쪽에 동시에 위로 올려 아니 그거를 그 폼에서 위로 올려 누르면 땡기면 돼 그냥 땡겨줘 뭔데? 그쪽에 누르는 거 없는데 그냥 땡겨질까? 얘는 끊겨지네 얘는 끊겨지네 응? 여기는 필요 없어 몰라 에이 어때? 마요 거기 타봐 마요 거기 타봐 마요 거기 타봐 마요 여기 좋아 마요 일로와 일로와 여기 좋아 가... 마요 점프 마요 점프 옳지 다시 타봐 마요 자 모자 들어가 봐 어 여기 들어가 너도 이제 이거 타고 다닐 거야 크다 좀 아니 얘가 크다 어 됐다 아이고 앉아 마요 앉아 재밌어 우리가 재밌네 너 타는 거 보니까 근데 막상 타면 탈 거 같긴 해 밖에서 힘들면 마요야 응? 저기 뭐야? 저기 유모차에요 유모차 응 애링 타는 거 응 유모차 유모차야 응? 저게 뭐야 응 저게 뭐야 마요 맨 처음에 싫어하던 거지 이거 응 적응해야지 마요도 저거 탈 수 있으면 타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어이구 이름 잘 타네 응 이름 잘 타요 응 이리 왔어 이리 왔어 더 온가 보다 이리 왔어 이리 왔어 자자자자 아이고 응 쪼 응 마요 여기 타봐 마요 여기 타봐 마요 여기 타봐 여기 들어와 응 옳지 여기 들어와 마요 여기 들어가 봐 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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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할 거야? 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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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서 아래서 이게 뭐야 우리 흥미 잃었다 이린아 뭐 먹어 마요 예린이가 보고있네 마요 뭐 먹는지 먹지 말래 마요 휴지 먹지마 마요 뭐 먹어 그만 먹어 그만 먹어 마요 마요언니 그만 먹어 이리 큰일 났다 소화 요새 흥미 연기 다 먹으면 귀여운 아래서 염 크리 냠냠 간식 해야 tack нормально